그렇게 크게 막 말투나 이런 게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눈이 다르다고 많이들 말을 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굿을 하는데 할머니가 실렸어요 할머니가 실렸을 때 가족들을 보면 가족들은 전부 다가와요 그 정도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영상 유튜브 상에서도 이제는 많이 알려졌죠 실령님이 들어오면 동자님이 들어온다든지 할머니께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말투가 바뀌시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처럼 혹시 실령님이 몸에 들어왔을 때 실렸을 때 느낌 하루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에브리데이로 실령님들이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할머니가 활동을 할 때도 있고 애기씨가 활동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딱히 접신이 된다 실렸다 라기보다 함께 한다라는 말이 더 맞아요 저는 그냥 항상 이렇게 같이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접신이 되어서 막 뭐 애기가 나와서 막 동자애기씨가 막 놀고 이렇지 않아요 저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지금 실령님이 실리셔서 그렇게 말투가 나오시는 분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일단은 그렇다 저는 그래요 이게 제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친구랑 얘기하다가도 할머니가 말을 하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애기씨가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정말 애기 짓을 하기도 하고 정말 누가 보면 다중이처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구를 든다고 접신이 딱 되고 이런 경우도 아니고 좀 요 부분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런 말씀을 잘 하셨는데 주변 분들이랑 있을 때도 가끔 할머니께서 예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렇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은 조금 어떨지 궁금한가요? 구별을 해요 제 지인들 같은 경우는 할머니다 뭐 애기씨다 구별을 해요 그렇게 크게 막 뭐 말투나 막 이런 게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눈이 다르다고 많이들 말을 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 제가 굿을 하는데 할머니가 실렸어요 할머니가 실렸을 때 가족들을 보면 가족들은 전부 다가 울어요 그 정도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점을 보는 거는 인간인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그냥 제가 곧 신령님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점이 나가기 때문에 실려서 보는 게 맞죠 아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손님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이 영상을 만약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왔어요 근데 눈이 그대로네? 이러면 어떡해요? 아 지금의 저와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잠시만요 제가 오늘 좀 집요해서 여기에 있는 부채 그리고 뭐 저기 보면 방얼대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24시간 동안 실령님과 같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거는 왜 있는 거예요? 이거는 그 몫의 실령님들의 무구예요 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? 안전장치? 어떻게 볼까요? 들고 있을 때? 아니 어 이거는 그냥 제 게 아니라서 사실 이건 제 게 아니라서 이건 그 실령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인 저는 점을 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제의 답은 없답니다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 드라마틱한 거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막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질문을 어떤 느낌이에요? 어떤 느낌이래?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왜냐면 궁금해하실 거예요 특히 애동이라고 하면은 신혜림한테 진짜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곧 그 실령님이 돼야 점을 볼 수 있어요